네,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약주는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전에 바이든, 미국 대통령 바이든 관련주로서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같이 한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전에 어차피 이 수소에 따른 목표는 2050년까지 지금 탄소를 이제 재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요. 저희가 이 재료만 놓고 본다면 2050년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래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에는 더 중요해지면 더 중요해지지 덜 중요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시기고 그리고 정부에서 수조원대 기후대응 기금을 좀 신설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수소, 탄소 관련된 테마들 뭐 KC 코트렐이나 에코바이오 같은 이제 뭐 좀 중소형주들이 지금 바닷건에서 이제 막 상승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저희가 좀 관심있게 좀 가지고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은 이 KC 코트렐로 가지고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랑 우선 좀 전체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8,420원이죠.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. 손주의가 같은 경우는 한 7,400원, 7,400원대 잡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상승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한 9,800원 정도 1차적으로 9,800원에서 2차적으로는 뭐 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저는 보지 않나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많이 이제 눌렸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이전에 보시면은 급등을 한번 주고 나서 조정을 주고 하락을 준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서 꾸준하게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 KC 코트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1개월, 2개월 뭐 기계는 3개월 뒤에 충분히 큰 수익권에서 이 주가 자체가 좀 머물러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에는 이러한 이슈나 재료나 이런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제가 여러 번 뭐 간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시기에 없다면은 아무래도 올라갈 때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없다면은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기가 좀 힘든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드린 종목들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박세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15,000원 딱 목표가 드린 가격에서 또 다시 한번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수하고서 시장 눌리면서 살짝 눌렸지만 바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. 지금 이렇게 이 오스코텍도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이게 바로 올라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드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요. 케어랩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매수 들어가고서부터 쭉 올랐죠.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도 저희가 매수 들어가고부터 쭉 만원까지 한번 올려줬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뭐 최근에 다른 종목도 보시면은 PLC테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수 들어가고 쭉 올랐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지 말고 급등할 종목을 미리 매수를 좀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